글로벌 투자사로 둔갑한 불법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등록증을 보여주고 인터넷 백과사전에 업체를 셀프 등록하며 홍보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여기에 속아 피해본 액수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송무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등록증을 내건 자칭 투자자문 업체 후이구 FX. 60대 A 씨는 외환과 가상화폐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로 수익을 내준다는 말에 노후자금 8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익률을 확인하고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해당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드가 그렇게 더 커야만이 효과가 빠르다. 많이 물린 사람은 3억 이상도 돌렸고 그거를 갖다가 또 그냥 갖다가 올려놓더라고요. 이들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알고 보니 모두 사기였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가 되지 않음에도 엄청난 수익률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허위의 숫자에 불과하고요.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100여 명. 피해액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가 레이 달리오의 성을 딴 또 다른 업체 달리오 디비도 고배당 펀드에 투자하는 외국계 투자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금융사로 인터넷 백과 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셀프 등재를 하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홍보 기사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도 금융당국에 등록이 안 된 불법 투자업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체 소비자 포털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TV조선 송무빈